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우리 어딨어? 다 어딨어? 산하가 없어. 산하 어디 갔어? 자 아무튼 은우는 수정을 받고 있고 네 가까이 왔다. 인사만 목소리 워너비얼 사 안녕하세요. 다시 산하가 왔네요. 은우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가세요. 네 그러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꺼주시고요. 워너비얼 사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EXID 선배님이 이렇게 전해주셔서 저희가 받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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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디 미쳤다. 한 명씩. 라고 하시네요. 무슨 스타일이에요? 저 아직 옷을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어요? 지금 우는 스타일이에요. 우는 스타일 있는데 우는 안 입네. 입죠. 옷을 안 입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따가 멋진 자켓을 거칠 거예요. 멋진 자켓.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저는 지금 아직 하고 있어서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갔다 와요. 갔다 올게요. 형은 안 해도 돼. 다음 락키를 맡고 있는 락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 오늘 약간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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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키였고요. 다음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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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 씨 네 저는 형은 얼굴이 잘생겼어. 저 얼굴이 다하죠. 네 저는 넥타이를 안에다 넣은 패션. 아 그러게요. 여기 넥타이가 있네요. 네. 그러네. 넥타이를 안으로 넣은 패션. 넥타이를 안으로 넣은 패션. 약간 셔츠 같아요. 그렇죠. 옷 입는 법을 모르고 나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넥타이를 매는 법을 골라요. 아 이게 바로 초코라는 거예요. 초코. 네. 이게 왜 하는 거냐. 남자가 좀 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길을 잃거나 그랬을 때 강아지가 되고 싶어서 강아지처럼 길을 잃을 때 주인을 찾고 싶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목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저는 딱 봐도 뭔가 교장선생님. 요구발 아닌가요? 요구발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청량청량한 우리 아스트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비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니트를 입었습니다. 니트를 입었는데 지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저를 떠올리면 약간 아스트로를 떠올리면 저희가 네. 학생. 자 이제 야 너무 수작 선생님. 제가 이렇게 모였는데 LG에 출판도 있어요. 어. 은우씨.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그럼 탕수 게임을 할 건데 슈퍼콘서트로 할까요? 네. 탕수 게임 뭐지 근데? 탕수. 탕수. 세 글자로 하자. 세 글자. 근데 우리 여섯 명이니까 슈퍼콘으로 하자. 슈퍼콘. 아 우리 여섯 명이니까 아니지. 슈퍼콘서트가 훨씬 어렵지. 그러니까 슈퍼콘서트로 하자. 그러니까 하자고 슈퍼콘서트. 야. 오케이 오케이 이리로 오세요. 슈퍼콘서트로 그러면 맏형부터 시작하자. 우리 다섯 명으로 하면 안 돼요. 슈퍼콘서트 똑같잖아요. 아니 여섯 명 같이 한다고요. 아니 있잖아. 자 둘이. 둘이. 합니다. 토너먼트. 좋아요. 아 둘 둘 둘. 자 그러면은 맏형. 우리 슈퍼콘으로 하자. 네. 자 먼저. 슈퍼콘 쉬워. 자 시작. 슈퍼콘. 슈퍼. 뭐야. 안돼. 탈락. 탈락. 다음 은우. 아니 둘이. 둘이 먼저. 뇌가 어떻게 됐어. 슈퍼콘으로. 슈퍼콘? 슈퍼콘 어려워. 아니야 어려워. 해봐. 빠르게 해야지. 하나 둘 셋. 슈퍼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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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 킴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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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난 농락했어 우리 세명이 슈퍼콘서트 우리 세명이 슈퍼콘서트 할 수 있어 부리세 너랑 나랑 사나 알명이구나 자 형부터 해요 은우형부터 슈퍼콘서트 슈퍼콘서트 탈락 결승전입니다 슈퍼콘서트에요 다섯 글자 저부터요? 아니요 슈퍼콘서트 슈퍼콘서트 발음이 이상해 발음 발음 먼저 성공을 합시다 슈퍼콘서트 슈퍼콘서트 섰어요 최종 선수는 차은우씨입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탕수육 게임을 슈퍼콘서트로 했는데 오늘 슈퍼콘서트 무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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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슈퍼콘서트에 왔잖아요 본 소감은 진진이 형이 대표로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큰 SBS 슈퍼콘서트에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구요 지금 밖에 보시면 환호성도 그렇고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큰 무대인 만큼 정말 문뿌문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마지막 2상은 우린 전해드려 갈까요? 네네 자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 아싸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저희는 이제 전달해주고 올게요 다음 다음 순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원 투 원 투 저희 대기실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걸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일찍까지 내려가서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안녕하세요 자 자 빠르게 치 지금 엘리베이터 빠르게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내가 따르게 색다르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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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다 안 보이는 거 오 여기 딱 안 보인다 오우 각도가 좋은 반 이 차였어요 여러분 평균에 다음 선배님들의 힌트를 약간 드리죠 저희가 다음 선배님들의 힌트를 약간 드리죠 저희가 뭐 할까요? 운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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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오 둘 셋 아찜 아찜 모니 쿨피스 쿨피스 쿨피스가 힌트입니다 쿨피스 쿨피스 먹던 내가 synchron чувств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Veterinary baş위치 Kelvin 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들어가는 걸로 이걸로 찍자 아우 저희가 지금 세븐틴 선배님을 모질기 자, 저희 세븐틴 선배님을 전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고, 많이 받으세요. 빨리 받으세요. 너도 예쁜데요 형? 너희도 예쁜데. 너무 이쁘다! 이따가요! 안녕!